네 안녕하십니까 실무교육 동영상을 통한 실무교육을 담당한 박세원입니다 여러분과 10시간 동안 크게 4가지 테마를 나누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해하기 그래서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테마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민법 이해하기 해서 또 2시간 정도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 자동차 보험 약관 이해하기 해서 4시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테마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 이해하기 해서 2시간 공부를 해서 총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실 거고 한 회차당 15분 정도에서 20분 사이에 끝납니다 끝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으시게 짧게 짧게 해서 교육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 운행자 책임 이해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운행자 책임이 뭔가요 운행자 책임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운행자 운행자가 지는 책임이죠 그래서 자배법에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줄여서 자배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배법에 보면 운행자라는 얘기가 운행자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배법 3조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나옵니다 운행자 책임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나 여기 밖에서 부르기는 너무 기니까 자동차 자배법 3조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기니까 운행자 책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운행자 책임은 기본적으로 자배법 3조를 말합니다 자배법 3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배법 3조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에서 운행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편의상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언어에 해당하면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 운행자 책임이 두 줄 밖에 안되지만 두 줄 밖에 안되지만 이 안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두 시간에 걸쳐서 아니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운행자 책임을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까지가 보상 요건이고 보상 요건이고 여기가 이제 면책 사유겠죠 면책 사유겠죠 자 보상 요건을 하나씩 좀 분설해서 보면 첫 번째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가를 보면 처음에 자기를 위하여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남을 위해 하면 안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 무슨 얘기냐 어떠한 운행 어떠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차의 운행 그 차의 운행이 나를 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발생됐을 때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세워놉니다 쭉 세워놔요 그러면 과연 한 사람씩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기를 위했나 자기를 위했나 자기를 위했나 자기를 위했나 그래서 자기를 위한 그 사람 그 사람은 운행자가 되는 거죠 자기를 위했으니까 그때 그 자기를 위하여 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자동차로 사고 나야 되는데 자배법상 자동차로 사고가 나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자 세 번째 요건은 운행 중 운행 중 운행 중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운행으로 사고 나야 됩니다 운행으로 사고가 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이 다쳐야 돼요 사상당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쳐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해야 돼요 즉 교통사고가 발생됐지만 발생됐지만 사람이 안 다쳤어 다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운행자 책임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? 아 아 그런데 우리가 예정한 감사합니다.